형 봐주 말라고 형 오줌이 주먹 겁나 오래 덮어야 돼? 왜? 나랑 4살 차이 나잖아 나보고 임준빈 임준빈 이래 너한테도 그래? 형한테도 그래? 나한테도 백승훈 백승훈 그래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않나? 이게 우리가 자꾸 받아줘서 그래 받아주지 마 오케이 오늘 받아주마 바로 고쳐야지 오케이 알겠어 아휴 그 친구야 진짜로 형 왔어 어이 임준빈이 어이 백승훈이 뭐 이렇게 빨리 와 있어? 뭐야? 분위기 왜 이래? 어? 뭐가? 신발 샀잖아 신발 새 신발이네 이거 새신발 신고식 뭐야? 신고식 신고식 신고식? 새신발 너 머리 잘랐어? 어 머리 잘랐네 신고식 아 아 씨 왜 때려 너 팬티 샀네 신고식 어 잠깐 여긴 안 되지 뭐가 안 돼? 여긴 안 되지 신고식 신고식 백승훈이 뭐야? 오 백승훈이 운동했는데 복근 짱 오호 밥밥 짱 오 아 얼짱 아 딱 진짜 아니야 어? 너 세수했어? 어 어 세수했네 신고식 아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신고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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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들 오늘 나 건들지 마 진짜 왜? 나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기분 하나도 안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좋아 왜 좋은데? 나 오늘 여자친구 생겼어 뭐? 뭐라고? 여자친구 생겼다고 주무야 오늘 4월 1일이야? 왜? 만우절도 아닌데 왜 거짓말해? 아 무슨 소리야 진짜 여자친구 생겼다고 사이버 여자친구 아니야? 아 사이버가 내놔 아담이야? 아담 뭐야? 뭐 알파고야? 알파고는 뭐 아 정답 이세돌 얼굴 좌절하지 마라 얼굴 힘내라 이세돌 씨? 어 이세돌 나 바둑 구단 이세돌이다 아니야 형 근데 내 여자친구 보면 진짜 얼굴 보면 깜짝 놀랄걸? 왜 너 닮았어? 나를 왜 닮아 이무송이야? 이무송이 왜 나와 형 아 진짜 내 여자친구 EXID 솔지 닮았어 뭐? 솔지 봐봐 임원이야? 임원이라고? 이만이야? 이만이가 왜 나와 그럼 너는 뭐 살천지야? 살천지 아 너무하네 진짜 형 내 여자친구 얼굴이 진짜 그냥 명품이라니까 명품? 그럼 이름이 진사야? 왜 진사야? 명품 진사갈비? 아하하하 형 명륜 진사갈비 아니야? 아하하하 명륜이야 명륜 여자친구 사실 모델 출신이야 모델? 어 키가 170에 몸무게가 170이야? 어? 뭐야 야 여자친구 키 170인데 몸무게 170 뭐 정사갈비야? 하하하하 정사갈비 형? 와 장난 아니네 거구네 거구야 너무 크잖아 발이 170이야? 하하하하 아이 발도 않는 소리하고 있어 그럼 170에 뭔데? 170에 53 허리 사이즈가 53이야? 하하하하 머리 크기가 53이야? 아이 형 내 모자가 53이다 이게 모자 샀네 신고시 아 아 진짜 오 모자스러울 자 하지마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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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 여자친구 진짜 170에 53이야 53년생이야? 하하하하 53년생이면 안 되지 53년생 아니야? 아냐 그럼 뭔데? 89야 89 89? 89살이야? 무슨 89살이야 너 연상 좋아하더니 진짜 연상만 났다 그런 얘기 하지마 야 그럼 여자친구가 89살이면은 형 100일 전부로 묶어줘야 되겠네 뭐 뭐 틀리 틀리 틀리를 왜 주냐 틀리를 왜 주냐 근데 영어로 청소가 그건가? 틀린 클린이지 클린 나 이따가 세탁소 와가지고 드라이틀리닝 해야겠다 드라이클리닝이라고 틀리하지 말라고 진짜 왜 우리말이 틀리니? 틀리 하지 말라고 내 여자친구 얼짱 출신이야 얼짱? 어 신고하시네 하지 말라고 아 이 형들 오늘 좀 선 높네 우리 집안 몰라? 뭐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야 감자탕 찍어야? 감자탕 찍어야? 아니 그 씨 아니 그 씨 그 뼈가 그 뼈가 아니잖아 형 우리 집안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머슴집안 말 좀 마님 아이 장난 좀 치지 마 형 우리 집안 조상님들 얘기하잖아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아 형 이래 뭔지 알아? 마당쇠? 마당쇠? 그래서 네가 아침마다 그거 보는 거야? 어 아침 마당쇠? 하하하하 아침 마당이겠지 쇠는 왜 붙이는 거야 쇠는? 그럼 돌쇠 하하하하 저 돌쇠 야 그럼 너는 알겠다 뭘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줬는가 하하하하 나는 모르는 일이지 형 저거 바깥에 저거 비둘기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저거 무슨 쇠야? 쇠가 아니라 쇠야 형 넌 아침에 일찍쯤 일어나 왜왜 쇠나라예요 쇠나라요? 어디 있는 나라가 쇠나라예요 너 신발 샀네 나 신발 샀지 나 이 노래 부를 거야 신발 샀으니까 뭐 쇠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아 쇠 하지마 아시자고 나한테 왜 그래 야 네가 말하니까 평균 우리한테 그렇게 하니까 네가 남는 건 쇠 됐어 왕전은 쇠 맞춘 거야? 난 몰래 맞춰본 거야? 이상한 거 만들지마 나 쇠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쇠약해졌어? 하하하하 내가 임준빈이니까 영어 이름으로 준빈님이겠네 준빈 그치 나는 스문백 얘는 준모쇠 준모쇠 쇠준모 쇠라고 쇠준모라고 쇠준모 밀양쇠야? 캘리포니아쇠 캘리쇠 캘리쇠 개띠인가? 개쇠야? 아이씨 이상한 거 만들지마 나 쇠 아니야 야 너 그거 닮았다? 뭐? 쇠똥구리 쇠똥구리 얼굴이 똥이야 그냥 그래 아이씨 울고 뜨더라 그냥 하하하하 야 된다 가자 그러면은 어디 가? 밥 먹으러 가자 밥 뭐? 명품 진사가 여기 하하하하 명륜 진사겠지 그럼 쇠뚜껑 삼겹살 먹으라고? 아 무슨 쇠뚜껑이야 소 뚜껑이지 쇠뚜껑 삼겹살이나 먹으라잖아 그래 그만 놀려 쇠도 하지마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기분 좋은 날이야 형 얘 화난 거 같다 미안해 미안해 정중이 인사하자 아이씨 죄송합니다 가자 이것도 짰지 어? 뭐야. Regardless